어 어 아 어 아 아 이상하게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요 으 왜 이렇게 안해요 열심이 네 아프게 하는거죠? 그냥 드라이하고 진짜 쓰세요? 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이 야 뭐야 인사! 네 같이 하는거에요? 이 신청 오는거 신청이 왔어요? 누굴한테? 그냥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청이야? 같이 두 명에서 같이 같이 집에 드려야 팀은준씨가 보고 계신데요? 이거 다 볼 수 있네 처음 봤어? 지금 보고 계신건가? 네 인형쌤만 불러는데요 인형쌤만 어떻게 하는거에요? 저한테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한번 아니요 그거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야 뭐야 이런게 있네 음 처음 알았어요 라이브 자 유정님 팬이 효진언니 재밌다 네 브라우치 ḥ 화내어반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튼튼 이거 딴거 obrigado 잠시만요. CR1도 같이 해주시나요? 아 재밌다..! 뭐냐 이거? 화잔대도 하고있어요? 제가 제일 예쁘거 같은데 像 표현히ices Podcast 속눈썹 잘 올라갔네 근데 이거 위험해 위험해 왜 왜? 네가 안term 내owed 이렇게 샀어 침해 뭐야? 그게 그날이 나 혼자만 겪어서 나 화를 못 줬어 맞아야 돼 아 이거 재밌네 여러분 재밌는 게 맞네요 교정을 해서 이거 안 될 거 같고요 너무 신기하게 넣어줄 거 같은데 저희는 교정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연습을 marr 가 볼게요 의지하는 영상이 뜰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可以하세요 había 왜 들어와 촉촉해요 아 촉촉해 아 진짜? 아 귀여워 안녕 가볼게요 안녕 어떻게 끄는 거지? 아 일단